2, 3, I'm your present! 안녕하세요! 드림노트입니다! 페이지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드림노트도 우리 페이지를 위해 페이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커피 추석 보내세요!